검색 좀 해주시고 다음으로는 문세현을 한번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이러면 안 돼요. 좋습니다. 사실 2016년 가장 기대되는 예능 꿈나무 문세현 아니겠습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기 이름이 들어갔거나 이런 거는 놓치지 말고 자기가 봐서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미성장구 살 빠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읽어주세요. 그렇게 읽어도 돼요? 네. 자기 이름 나오고 바로 얘기를 해. 계속 여기만 보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 그 유민상씨가 인형을 또 우리 카카오 TV에서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표정을? 표정 비슷하게 찍고 있는데. 걔 눈이 큰데요? 귀여워요. 민상씨가 보면은. 엄마 집에서 계속 귀여워지겠죠. 네. 민상씨 방금 행동에 대한 댓글 많이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극혐! 이십경, 날씨가 어두워요. 너무 빨라요 지금. 인형 판매율이 떨어져요. 어우 정말? 우수수수 떨어지네요 댓글이. 인형 중고 됐네요.